1부 1처제 분맥을 볼 때 근친간섹스로 임신하면 똑같은 유해열성 유전자끼리 만날 가능성이 높아서 유전병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 문장에 근친이라는 단어도 있고 유전자라는 단어도 있으니까 근친 유전자라는 신박한 용어는 용서해 주겠습니다. 1부 다처제 때문에 근친상간의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이런 시나리오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한 남자가 50년 동안 전세계의 모든 여자들을 부인으로 거느리면서 그 모든 여자들을 몽땅 다 임신시킨다고 합시다. 그 남자가 매일 허공에 발사하면 산타할아버지가 졸라 소분해서 전세계에서 사는 부인들에게 배달해 줍니다. 산타할아버지 같은 능력자라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결국 이복 남매간 근친상간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유전병도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겁니다. 인류는 최근까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일부 다처제 사회를 이루며 살았습니다. 일부 다처제 때문에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위협받았다는 이야기는 공달한테 처음 들어봅니다. 인류의 유전적 다양성이 어떤 측면에서 다른 종들보다 많이 부족하다면 그 주된 이유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수천명 수준으로 인구가 줄어든 멸종위기를 겪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대다수 포유류종들의 짝짓기 체제는 일부 일처제와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우월한 스쿼트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임신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포유류종들의 유전적 다양성이 위협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공달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전학에 대해 짓불도 모르면서 함부로 씹으려 대지 마십시오. 유전학은 네 장난감이 아닙니다.